요즘 과일과 채소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수확을 앞둔 과일과 채소를 싹쓸어가는 도둑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합니다. 오랜 시간 정성으로 키워서 이제 내답하려던 농민들은 허망함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김성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논산의 한 대추 방울토마토 농장. 수확을 앞둔 방울토마토가 빨갛게 영글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방울토마토 나무줄기에 열매가 듬성듬성 매달려 있습니다. 그나마 남아 있는 열매들은 대부분 설익었습니다. 빨갛게 익은 토마토들이 주렁주렁 달려있어야 하지만 줄기는 이렇게 비어있습니다. 지난 주말 이 비닐하우스에서 나무 600여 그루에 있던 방울토마토가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없어진 방울토마토는 150kg, 시가로 100만 원이 넘습니다. 50개를 사다 놓고 쓰는데 어제 써보니까 방울토마토가 33개밖에 없더라고요. 기대를 하고 있는지 참 허망하죠. 지난해 겨울 가까운 딸기 농장에서도 딸기 600kg가량을 도난당했습니다. 수확을 앞둔 시기에 농작물 절도가 반복되자 경찰이 절도 예방을 당부하는 현수막을 내걸 정도입니다. 새벽에 나와서 열심히 일하는데 구름돌로 그냥 걷어먹는 거 아니에요. 그냥 따라니까 마음이 안 좋고 그렇지. 경찰은 농작물 절도 사건의 경우 신고가 늦거나 CCTV가 드물어 수사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합니다. 농작물 절도 같은 게 보통 야외에서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발생을 했을 때 바로 신고되는 경우가 좀 없거든요. 한 몇 시간 늦게는 하루 정도 지나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농작물을 허락 없이 가져가면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김성국입니다.